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입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개인투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강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고용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감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우여곡절한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포탈사이트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대가 지금 보이시죠? 화면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5인의 전문가분들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기 제 사진 보이시죠? 황주명. 황주명 꾹 누르시게 되면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또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지 안내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우여곡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냐면 또 방법도 제가 또 하나의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요즘에 QR코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식당가도 이렇게 QR코드 찍는 것처럼요. 우리 QR코드 버튼 누르셔서 띡 누르시게 되면 참여 가능한 URL이 나오고요. 이것도 좀 어려우시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기준을 뭘로 잡을까 고민 고민했습니다. 이 시장 그 기준 제가 볼 때 머니 머니 해도 머니는 머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법들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기법은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머니를 바라보는 버조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이것보다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네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은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조 지표를 RSI라고 그러고 On Balance Volume 누적균형 거래량을 거래량 지표라고 합니다. MFI가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30을 돌파합니다. MFI가 30을 돌파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되냐면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MFI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면 이렇게 MFI 14가 뜹니다. 이 14에서 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이 3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 30이 적혀 있는 선에다가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쭉 해서 돈이 다 떨어져요. 돈이 다 떨어지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든 시장에서 저 돈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턴 종목에 집중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면 한 20% 정도의 상승 수익이 난다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어떻게 된다? RSI라는 시장 강도 지표, 즉 가격 지표와 그다음에 OBV, 누적 균형 거래량, 거래량 지표가 함께 같이 있는 지표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쓰임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주가가 훅 밀리고 나서 30을 다시 돌파하면서 자금이 들어올 때 상승을 하게 되면 20%의 수익이 난다. 굉장히 단순한 보조 지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뢰도 높고 많이 쓰이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MFA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재료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매일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맵 작업을 합니다. 일부러 제가 그래서 그냥 구간구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무엇인지 5월 7일자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시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이 작업을 합니다. 저도 10년, 15년이라도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시장이 뭐예요? 이게 금요일자인데 저번 주 금요일자인데 보시게 되면 5월 7일 날 급등주를 보니까 몇 가지 섹터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건설주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소비주가 움직였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였고 일반 건설주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와 그다음에 중국 수출 철강세 환급해지. 철강주가 왜 간다고요? 중국 철강에 대해서 철강세 부가가치세를 수출할 때 이제는 그 돈을 리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 철강주들이 가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황주명이 만든 마인드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와 중국 수출 철강세 환급해지 건설주 중에서는 일반 건설주는 배제를 하더라도 이런 쪽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휴스틸 같은 경우는 보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마인드맵이 있으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OBV가 도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하나 최근에 움직였던 게 소비주가 움직였어요. 의류 및 화장품이랑 음식료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게 또 내가 MFI를 쓸 수 있을지. 그런데 의류 및 화장품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받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로서 수각을 받는데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에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수혜주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대그린푸드와 하림지주가 움직였는데 이 하림지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비주로서 두각을 받겠구나. 하림지주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뭘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국물을 유통하는 배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뭡니까? 페노션을 들고 있잖아요. 하림지주라는 거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섹터의 흐름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주 중에는 하림지주 정도. 그다음에 하림지주 오늘도 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직을 잡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러시아 스푸트니크가 있어 코로나 치료 최장암 의료기기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없다. 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MFI 돌아간 종목들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은 그래요. 차트를 공부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이거 작업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매일 해요. 그 매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구강권 띵게 아니라 제가 이 한 장을 갖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시장을 대응하지 말고 시장을 맡겨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 Y 테마주랑 L 테마. 정치 인물입니다. 제가 일부러 특정 인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Y랑 L로 했어요. 쌍두마차죠. Y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코프가 대장이고 L 같은 경우는 CS가 대장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정치 테마주 중에 인맥주가 움직이고 있죠. 인맥주는 지속적인 상승이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맥주 말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뭘로 바뀌었을 때 정책주로 바뀌었을 때 주가 상승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딱딱 되고 기타에서 아모그린트에게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은 어느 쪽을 택했냐 이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건설주, OLED, 차량용 반도체, 엔터주, 음식료인데 엔터주에 대한 두각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잡혔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잡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리포트 상향 같은 경우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증권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뭘 원하고 있다?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테마는 포스트 코로나구나. 코로나 테마 이유를 미리 선반영 준비하고 있구나. 선준비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즉 포스트 코로나와 실적에 대한 두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는 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MFI가 돌아간 종목을 잡거나 시장의 트렌드를 잡거나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좀 보자고요. 보겠습니다. 해성DS라는 장목. 해성DS 보시게 되면 여기 최근에 SL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사야 하느냐. Where?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은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Why? 왜 사야 하느냐. Where? 어디서 사야 하느냐. 어디서 팔아야 하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W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Why? 이거 왜 사야 하느냐. 차량용 반도체고 기관 애국인이 들어왔고 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컨센서스가 상회하니까 사야 된다. 됐죠?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해성DS랑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LED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SL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 현상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가는 이유도 그 부분인데 다른 반도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작년도 11월에 들어왔던 수급이 다 나간 거예요. 한 번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MFI가 빠졌다는 거. 그런데 나갔던 수급이 다시 MFI가 돌죠. MFI가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MFI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2만 원에서 4만 원 딱 100%가 갔습니다. 두 달 만에. 왜? 돈이 들어오고 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고 나서 그러니까 언제 이게 왜 안 가요 할 필요가 없는 게 한 달 정도 힘들다 하더라도 이만큼을 가잖아요. 100%를 가잖아요. 두 달 만에 100% 수익 나는 게 지금은 가상화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만 원까지 가고 나서 50% 조정을 받고 50% 이외에 다시 우상향 만들면서 가는 거잖아요. 위치를 머니플로우 인덱스 할 때 잡았다면 충분한 수익이 났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제 해성DS의 가장 기본적인 노직입니다. SL의 가장 기본적인 노직이에요. SL이나 해성DS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올라왔을 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되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다시 꺾여서 이 정도 턴그라운드 했을 때 다시 또 매수할 수 있겠죠. 수급이 좋은 종목이면 누가 차익실현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돈이 급하니까 우우우우우우 팔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매수를 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직입니다. 자 그러면 해성DS 다음에 좀 볼게요. 동일고벨트 동일고벨트를 두 번 타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자리에서는 갈 수 있다. 동일고벨트가 사실은 차량용 공후 부족 현상이라는 두각이 있었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제가 주식을 분석할 때 이제 왜 들어가냐 할 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100억이 나오게 되면 1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굿이 된다고요. 회사가 좋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어느 정도 차트가 돌아서면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익 그 기준이 뭐예요?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고벨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왔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어디서 돌아왔냐면 2월달에 돌았어요. 그 자리가 물론 그 전에 조금 더 이런 구간에서 돌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했지만 1만 200원, 9천원 또 여기 머니플루엔덱스 한 번 더 돌았죠? 이 구간 9,500, 600원에서 매수 800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 회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장 트렌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고 회사의 펀더멘탈이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머니플루엔덱스가 지금 어디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9,000원 9,000원에 20%면 얼마예요? 단기적으로 1만 800원 20% 수익 이래서 머니플루엔덱스 20%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서로 간의 수익이라든지 로익들은 로직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재밌죠? 테이펙스라는 점을 볼게요. 테이펙스, 제가 테이프 있죠? 테이프. 그 테이프를 대한민국의 테이프를 만든 업체가 테이펙스입니다. 근데 이 테이펙스랑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게 실생을 주거든요. 유니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주방에 가면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랩을 이렇게 싸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메이커가 유니랩이에요. 이거를 만든 업체가 테이펙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보느냐? 아닙니다. 테이프 기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반도체와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2차전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게 테이펙스고 테이펙스에 관련된 종목이 뭐예요? 테이펙스에 관련된 종목이 한솔케미칼이에요.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한솔케미칼이라는 로직이 있는데 주가가 한동안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오다가 누가 돈이 급하네? 이러면서 돈을 쓱 밀렸어요. 뭐야? 여기 누가? 차익 실현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생활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 만족스럽고 나가는 수급일 수도 있고 패턴적으로 매매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들과 또 복잡한 과정들과 복잡한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테이펙스가 자 보시게 되면 2월달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4만원에서 4만원에서 자 물론 이게 이제 8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수급이면 근데 20%면은 4만 8천 5만원까지 갔죠. 한 달 안에 자 회사가 좋다라는 게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아까 전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서는 추천주가 없었습니다. 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요일날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아무것도 안 갔어요. 제대로 된 게 왜 그러냐. 공매도에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면서도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자유로워요. 물론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생각보다 연기금이 순매수 포지션을 해주고 해외 시장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포지셔닝 자체가 완전히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주가 부양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움직였다는 것은 우선주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코스피 200 중에 덜간 종목 테이펙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맵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제일 베스트하고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른 부분 볼까요? 세운 메디칼 볼까요? 세운 메디칼 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용 기기 관련주입니다. 세운 메디칼, 의료용 관계 관련주인데 지금 세운 메디칼을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머니플로우 인덱스 여기서 돌았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주가가 한없이 흘러가죠. 한없이 흘러내리는데 주가는 한없이 흘러내리는데 제가 왜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면 지금 의자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20%가 나왔습니다. 6천, 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0% 파동이 나와서 수익권은 나왔지만 아직은 시세분출이 다 안 났다라고 보는데 제가 앞서 이제 리메드 의료기기 관련된 용목들이 좀 같긴 했지만 의료기기가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관련해가지고 모멘텀과 패턴과 힘과 에너지가 다 갖고 있는 게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 의료기기 관련주가 시장의 성장성을 글로벌 성장성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노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시세 패턴이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제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왜 사야 되느냐 아까 전에 지도를 만들어드렸듯이 Y를 찾아야 돼요. Y 이거 찾기 되게 힘듭니다. Y가 돼야지만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냐 그게 답변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열이 있는 거예요. 이 Y가 명확하지 않으면 Y가 70% 이상이 돼야지만 외열이 맞아야 날라가는 겁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두각을 받았기 때문에 세움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터널한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있었던 게 이 과정이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들어오고 바로 가진 않아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단기 작용이다. 아닙니다. 한 달 이내에 돈이 이제 처음 넣어주는 거니까 보세요. 돈을 넣고 넣고 넣어야 어느 정도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어 만족도가 좋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 만족도가 좋아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만족도 지표예요.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Y에 대해서 찾고 찾는 방법 제가 저 맵핑 저 마인드 맵핑을 제가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제가 직접 저거 다 분석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보십시오. 하단에 저 마인드 맵핑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이 황금주시계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 마인드 맵핑 자료를 매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게 있어야지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저 자료는 내공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다.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움메디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코롱인더 자, 자동차 타이어 코드에 관련된 건데 배당금을 천 원 준대요. 저는 5만원 미치면 이 종목은 땡큐예요. 땡큐입니다. 땡큐입니다. 제가 코롱인더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는데 자, 체크해보겠습니다. 코롱인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이게 MFI의 매력이 뭐냐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여기서 정확하게 체크해주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래요. 그럼 이 돈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여기서 좀 돈이 과할 때도 있고요. 과하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면 쏟아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돈이 쭉쭉쭉쭉 하다가 또 돈이 모여가지고 쭉쭉쭉 주가 상승해서 주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그러면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어디서 돌았냐면 쭉 땡겨보면 한 2만 3, 4천 원 2만 5천 원에서 돌았어요. 2만 5천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원래는 단기 목표가를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더 돌아서 7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다가 지금 순고로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코롱인더라는 것이 타이어 코드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이 돌곤 있지만 가장 전번 첫 번째는 뭐다? Why?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느냐에 대한 로직이 정확하게 잡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샀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냥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요. 종목은 좋은 종목을 잡으면 갑니다. 근데 그 Y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Y가 맞으면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힘들고 급나게 나와도 다시 다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Y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방향성의 Y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속도성이 뭐예요? Where? 어디냐? 그 웨어를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Money Flow Index MFi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Y와 웨어가 잡혀주는 거죠. 그럼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만 5천 원이니까 저는 이 5만 원 밑으로 보면 딱 두 배 구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 여기서 날아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럼 7만 5천 원에 매도해야겠죠. 근데 만약 내려오게 되면 5만 원 밑에서는 배당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파동값과 함께 상승할 수 있고 시장에 뭐예요? 자동차 교체의 어떤 수기화 자동차 교체 기억하시라고요. 2025년에서 30년에 유럽이 다 없어지고요. 내연기관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2030년에서 204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요. 자 2040년에서 2050년에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없어집니다.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확률이 56% 이상이라고 그러죠. 56% 이상의 내연기관 차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부분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슈와 테마 흐름 상승 패턴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로 종목은 좋은데 정말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명분은 좋아요. 포스코로나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포스코로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 오케이 이게 같습니다. 그럼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어디서 도냐 보자고요.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찾아보니 자 이런 데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급등을 하고 나서 돈이 쭉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여기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이 들어온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7,500원의 머니가 들어온 거고 제가 그랬죠. 단기적으로 20%면 얼마예요? 750원 곱하기 2 1,500원이죠. 1,500원이면 이거는 일단은 20% 구간에서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럼 9,000원까지 갔습니까? 갔죠. 자 이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자 여기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가는 거라고 다중바닥을 잡고서 가져가면 주식은 간다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이 씨드 여기서 수익을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수익을 내면서 다 팔고 나가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새로운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게 뭐예요? 주식 순환매라는 겁니다. 주식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은 그래서 기다리면 간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 기다리면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Y가 충족했다는 얘기고 주식을 바닥에서부터 잘 사면 수익이 난다는 것은 웨어의 성립했다는 얘기죠. Y와 웨어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웨어는 뭐다? MFI Y는 뭐다? 주식을 투자하는 지도를 만드는 거다.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지만 주가 부양에 대한 로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로직이죠. 지금 아 이유를 찾아라. 이유 퍼스트 코로나 미 태양광 관련주로 상승 그러면 그 타이밍 웨어는 어디인데 그게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효성화학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주사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사기의 성분을 만드는 업체. 정확히 플라스틱 주사기의 성분을 만드는 업체인데 화학주 저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일 논란이라는 평가는 뭐냐면 왜 안 가냐 저 PBR인데 이 종목은 왜 차별하는 거냐 시장에서 효성화학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효성화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돼야 가느니 밥이 이거야 뜸을 들여야 빙 하면서 뜸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종목입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텀은 너무 짧잖아요. 이 텀이 굉장히 길죠. 이 텀이 굉장히 길어서 이 텀 보시면 이 텀이 10만 원 텀이었어요. 10만 원 텀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0%는 갔어요. 100% 가고 나서 거의 100% 근처까지 갔습니다. 20만 원 딱 짓지는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분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4.6배 4배를 상승시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다시 들어갔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머니플로우 인덱스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대규모 매수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와 어떤 여러 가지 로직들에 대한 메리트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타이밍과 원칙에 대한 로직들이 잃지 않으셔야 되고 그 흐름이 맞아야지만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요.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이 정해져 있는 100이란 돈이 어느 쪽으로 쏠려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A로 가면 A가 가는 거고 A에서 B로 그러니까 B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없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파이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B라는 자금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 그 A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은 이렇게까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본다면 만약에 이게 10만 원 시작해서 50만 원이었다면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30만 원이 온다면 눈 감고 사야 되는 자리 다 이런 표현을 쓰는 자리죠. 기준선적으로 머니프로인덱스가 들어오고 패턴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패턴을 갖고 우리는 주식에 대한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코로나 주사기 이슈 아까 세움메디칼도 마찬가지고 코스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코로나 주사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전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썼잖아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배, 20배까지도 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게 다수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백신을 맞아야 되죠.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예방 백신을 통해서 한 대만 맞고는 안 되다 보니까 두 대를 맞아야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맞아야 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K주사기 대한민국이 요즘에 K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K방역, K주사기, K의료기기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그러한 노직 속에서 K주사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혀들어간다면 결국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잇따라 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 시장에서 정리되는 지식입니다. 시장에 있는 종목대만 장을 정리돼도 충분한 지식과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효성화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K주사기잖아요.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고 관련된 자료들은요.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이시기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체크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투자지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투자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정말 이거 2시간 정도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샵 3채지인 황주명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지도는 보셨죠? 그거 정리하는 거는 웬만한 내공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말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게임 퍼블리싱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좀 했었죠.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것이 현재 개발사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사가 갑이었습니다. 개발사가. 개발사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갑이에요? 퍼블리셔가 갑입니다. 퍼블리싱이. 왜? 결국은 좋은 게임을 개발해도 개발사가 유통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블리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는 유통의 문제로 갑니다. 유통의 문제로. 그래서 이 개발사와 퍼블리싱에서 이 퍼블리싱에 대한 부분들이 마진율이 좋지만 영업인율은 물론 개발사가 대박이 나게 됐을 경우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퍼블리싱은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고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 쉐어에 대한 부분들이 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안정성의 장점이 있죠.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기 바닥입니다. 여기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잡혀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잡히게 됩니다. 이 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잡히게 되면 4만 7,500원에서 5만 5천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카카오게임즈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승을 했죠. 중요한 거는 4만 5천원 정도부터 움직였다 하더라도 9천원이 5만 4천원인데 딱 어떻게 해요? 20%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가장 기본점은 결국은 20%의 상승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게임즈를 지금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거의 머니플로우 인덱스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오히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다 내려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턴유라운드 할 때 몇 프로의 수익을 보고 접근하면 돼요. 20%의 수익을 잡근하면 돼요. 엄청난 투자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 분석만 잘하면 회사 분석만 잘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설 때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안 맞아요. 내 게 이상한가 봐요. 기포감이 배웠는데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종목이 Y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Y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Y를 맞춰라. 왜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는지를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신내시라고 조금 더 목소리를 두턴 정도 올렸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뒤죽박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 오히려 에너지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업 하셔야 수익 업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웬프하이라는 부분을 다 배웠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법적인 부분도 같이 가고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종목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 첫 번째는 Y를 찾아라 이유를 찾고 나서 두 번째는 웨어를 찾아라 웨어는 어디다 MFI다 Y는 어디서 찾는다 제가 보여드린 주식 투자 지도에서 찾는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웨어를 찾고 나서 수익은 어떻게 된다 골 목적은 뭐다 수익 20%죠 수익 20%를 쟁취한다 더 잘 갈 종목은 100%를 쟁취한다 20%에 근데 반 정도 매도하면 땡큐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평가해보자고 앞으로 지수가 얼마나 갈 건지 지수로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은 대체 무엇인지 그게 자연 지금 시장에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 건지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 코스피 200종목을 다 분류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못 믿어 시장을 믿으셔서는 안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 저는 더 다른 타이밍을 더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죠 이태리 장인이 옷을 말들듯이 종목을 다 분석해놔야 돼요 지금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 순간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종목의 상위종목을 분석해보면 IT가 36% 차지하고요 자동차가 14.39%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9.79% 제약바위가 4.51%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종목의 상승전인 차 역할을 하는 것은 IT와 자동차가 가면 상승전인 차 역할이 됩니다 두 개만 합쳐도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결국은 삼성전자, SK아닉스, LG전자, LG, LG호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현대차, 기하차, 현대메스, 포스코가 움직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빅데이터와 제약바위가 생각보다 작아요 4.51%밖에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IT랑 자동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이슈가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공매도가 과연 삼성전자와 SK아닉스와 LG전자, LG를 뺄만한 명분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적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좋아요 공매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매도가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냐 위치입니다 똑같아요 위치가 어디 고점이냐 저점이냐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실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치로만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제약바이오나 엔터주들이죠 기대치가 많은 거품 종목들은 지금 당장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갸우뚱 하게 되면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에서 하방으로 열리게 돼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보셨을 때 IT와 자동차가 50%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위치는 높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자꾸 어떻게 돼요? 닫혀요 하방이 닫힌다는 건 뭐예요?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상방도 닫히지만 하방도 닫히면서 박스 트레이딩이 나와버린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빅데이터 볼게요 빅데이터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게 9.76%인데 이게 사실은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에요 실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위에 있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9.7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러지스와 셀티료는 제약바이오가 공매되어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삼성바이오러지스는 뭐예요? 제조업을 섞어버렸죠 CMO죠 CMO 제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섞여버렸어요? 바이오 시밀러 신약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죠 즉 쉽게 얘기하면 복제약이다 보니까 또 실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이 빠른 급락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공매도가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요 왜? 두 가지가 부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 공매도 정정하겠습니다 위치가 높거나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은 실적이 좋다 자 근데 제약바이오를 볼게요 제약바이오는 아니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볼게요 자 코스닥은 150이 공매도가 되죠 자 코스닥 150이 공매도가 되는데 자 셀트리온의 스퀘어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에스티팜, 제넥신, 시젠, 슈젤, 셀리버리, 메드펙토 제가 두 개를 적어버렸네요 이거 배제하겠습니다 약 그러면 10% 정도 돼요 10% 0.53%니까 약 10% 제약바이오가 10%를 차지합니다 상위 랭크 중에 그러면 종목 전체로 봤을 때 여기 작은 제약바이오까지 합치면 이게 곱하기 두 개를 하면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HLB라든지 알테오젠, 에스티팜, 제넥신, 이런 것들 물론 휴제는 실적이 나오지만 셀리버리, 메드펙토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아직 위치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은 다시 얘기하면 공매도의 두 가지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위치가 낮느냐에 따라서는 공매도가 안 들어오는데 실적이 나쁘거나 위치가 높을 때는 공매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공매도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게임 펄어비스, 컴투스, CJM,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사실은 게임 엔터가 원래 가장 일반적으로 하락이 제일 높아요 공매도 나오면 제약바요랑 근데 이게 뭐가 됐냐 위치가 안 높아요 카카오게임즈나 CJ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CJM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 좋다고 뉴스까지 나왔죠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실적 좋죠 왜? K 뭐 K 뭐라고 하죠? 문화, K컬처 K컬처에 대한 외국적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게 게임 엔터가 예전에는 기대주였고 가망주였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실적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이제 리스크 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안 가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비엠, LNF, 첨보라고 해서 전기차예요 자동차 근데 전기차가 2% 정도 차지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하방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IT, SK머티로이드, 솔브랜드, 원희가이피스, 리노검, 티스키, 시리코넉스, KMW, 고형, 동지세미캠인데 이거 다 해봤자 21%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하방이 열린다고 하면 코스닥의 시총 높은 종목들 특히 이쪽 포지션에서 하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게임제나 펄어비스나 컴퓨터스 이쪽은 하방 포지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들의 관점에서 보고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더 위로 올라갔죠 더 위로 올라갔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의 적정 주가가 3천 지금 300 정도가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에 따라서 4천 얘기라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지금 프리미엄을 붙였을 때 삼성전자가 시총에 500억이라 칩시다 지금 500억 근처라고 쳤는데 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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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500조인데 자 이 500조에서 20% 20%를 감하면 400조가 됩니다 400조면은 저평가 구간으로 잡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주가적으로 봤을 때 한 8만 5천 원이 500조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8천 5백 원에 만 7천 원 빼면 되거든요 만 7천 원을 빼면은 6만 8천 원 정도 되겠죠 7만 원 밑으로 7만 원 밑으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매력있는 가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는 지금은 잘 갔지만 하반경직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자 3300은 아직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3300에서 20%를 뺍니다 20%를 빼면 어떻게 되죠 330을 빼면 되는 거죠 660을 빼면 되는 겁니다 660을 빼면은 2640인가요 2640입니다 27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지수는 많이 빠져야 20% 정도 2700 정도 이 구간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3300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였지만 이 박스권 움직임이 아마 유지될 걸로 보여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그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 2700 정도가 턴어라운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물고가 잘못 터져버리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35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죠 그게 30%까지 잘 안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30%면 약 3300이 30%면은 990을 빼면 되니까 2,900을 빼면 되죠 2,400 2,400 정도 이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2,400은 거의 마지노선 자리가 되겠죠 2,400 그다음에 2,700 이 정도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2,700에서 반등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 자체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알고는 계셔야 된다 삼성도 제가 필두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천스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 정말 잘 만들어요 천 되니까 천스닥 코스닥이 천스닥 같다 코스피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천스닥 천을 가는 코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 포인트로 왔습니다 천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일 것 같아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게 20에서 30%입니다 전기차가 빠질 수 있는 맥시멈이 그다음에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가 빠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자리에서도 30에서 40%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어쨌든 기대치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엔터주들이 빠질 수 있는 게 20에서 30%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종목들이 빠질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3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코스핀은 20%의 조정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럼 1032에 1000에 30%는 뭐예요? 700이죠 이 종목은 왜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열어놓습니까? 30% 왜 열어놓습니까? 700에서 800 사이가 코스닥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앨런 이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주얼리하게 가느냐 아니면 샤플리하게 가느냐거든요 결국은 가파르게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게 그래주얼리하게 점진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검진적으로 가는데 주가가 어느 순간 잘못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시자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에서 저점이 찍히고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수급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렸죠 이제 이걸로 마인드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Y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Y를 찾는 시간이 지금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주식은 신이 아닌 이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Y를 맞추면 결국 주식은 가더라 근데 Y를 못 맞추고 불안정한 Y를 택하면 주식은 무너지더라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시장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완벽한 자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 찍어서 URL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목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도 지금 급등하는 정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이데렘에 모으셔서 참고하시는 전략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양면의 얼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 딱 잡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딱 보고 Y 잘 찾으셔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왜 안 나겠습니까 Why not 여러분들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민이었습니다